방 같은 경우도 엑셀로 갔는데 엑셀 갈 필요가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옆에 차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얘만 땡긴거에요 그래서 차만 앞차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라는거에요 여기서 운전할 때는 여기 옆에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신호가 첩불됐다니 너무 왼쪽으로 꺾는데 엑셀 밟고 굳이 이렇게 꺼를 필요 없는건데 그죠 빵 신경쓰지 말고요 나 하든지 말고 신경쓰지 않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시계쓰지 안되지? 시계쓰지 안되지? 뭐 시아쓰지? 뭐 시아쓰지? 그거 계획차한테 빵아오라! 시계시계 거기가 계획차한테 빵아오라!